빠바바바나나 장식푸님 혹시 가게에서 부하직원이 실수를 크게 했어요. 정말 화를 내야 돼요. 그때도 화를 냈습니까? 저도 그렇게 큰 소리를 몇 번 친 적이 있었다고... 예를 들면요? 어떻게? 야! 본인이 떨어. 너무 화가 난 거야 지금. 진짜 화가 난 거죠. 조승 씨 한번 맞받아서 화 한번 내주시죠. 저요? 저는 딱... 아직 뭐 하는 거 똑바로 안 해! 웃기잖아요. 웃기잖아요. 왜 이렇게 발성이 소리가 먹어? 똑바로 얼른! 뒤로 들어가잖아요. 김종신 씨처럼 이렇게 소리가 앞으로 나오면 좋아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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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나가지. 먹으면 야! 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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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잖아요. 야! 아! 야! 야! 야 똑바로 안 해! 어떻게 되지? 고맙습니다. Live Delicious Olive